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없는 아이예요 저는 자연스러워 그렇게 뭘 의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이 맘에 들어요 맘에 들죠 맘에 들어요 어 재밌네 설정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어 굉장히 목소리 보이스컬러가 독특해요 아니 저 목소리로 다른 분 그리고 왜 가수 다른 분 어 북한에 요새 한동안 좀 유행했었던 뽀뽀뽀였잖아요 네네네 북한 뽀뽀뽀뽀 네 그거 조금 목소리가 비슷한 거 같아서 오 다양해요 뭐가 네 해볼게요 내가 좋아 뽀뽀 우리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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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우리 아빠 뽀뽀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 귀여워 역시 아니 우리 혜인이 야 귀엽다 사실 프로필을 듣기에는 어 뭐 북경대에 합격했을 정도로 중국어 실력도 좀 탁월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중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 좀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삼국지에 조자룡 나와가지고 나는 상샨에서 온 조자룡이다 조자룡이다 그래서 그런 대사 한번 해볼까요? 멋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잠깐 조자룡이 그렇게 카리스마 없게 하더라고요 나는 조자룡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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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조자룡이다 상샨에서 온 조자룡 너무 애기인데 정승희 씨 요즘 중국어 배우잖아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네 저요? 제가 중국어 4개월 됐는데요 4개월 됐어요 그런데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동생한테 말 해봐요 조용하네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아이돌 가수들이 80년대 음악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네요. 네 귀엽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. 2002년 데뷔한 여성그룹 슈가의 멤버 저 아유미예요. 자 큐티헌이의 아유미입니다. 아유미의 큐티헌이죠. 그런가요? 아유미의 큐티헌이네요. 죄송합니다. 나 gap Timothy 이제 방법 constructor 우와 비싼데 скиigan peleleleleleleleleprone 제 fourth 진짜로 Consta drape 짱 짱파파패바라 musical piece 내게 부탁할게 상처 주지 않기를 내게 부탁할게 주시가 고이는데 맞지? 상처 주지 않기를 내 맘속에 있는 하품이 두근두근 터리잖아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저 앨범은 싫어 HONEY FRESH 내 불을 자고 기운 날이 뚫겨져 통통해 더 벌려 눈이 날 뚫겨져 나를 보고 눈물어봐 HONEY DAB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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부타깨게 부타깨게 상처 주지 않기를 날이 대로 날아주는 내 고개 간직 간직 거리잖아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저 앨범은 싫어 HONEY FRE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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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 Gloб 명룡 .. ... ... ..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